가출 신고된 40대 여성 A씨가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녀석은 폭염 속에서 36시간 동안 탑승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쯤 하동군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둔 순찰차 뒷좌석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쯤 주차된 순찰차에 들어가 36시간 동안 차 안에 있었으며 발견 당시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CCTV를 통해 A씨가 순찰차로 향하는 모습을 확인한 경찰은 해당 순찰차가 긴급 출동 때만 사용하는 예비용 차량이라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순찰차 문은 잠겨있지 않아 밖에선 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자가 주행 중 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 안쪽에서는 문을 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는 안전 칸막이로 막혀 있어 앞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하동지역 기온은 34도를 기록했습니다. 경찰은 19일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순찰차 문이 잠기지 않았던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